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농작물, 부산물과 낙엽으로 태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작물을 가꾸는데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작물에 따라 전용비료가 만들어져서 태비는 사용하지 않고 비료만으로 농사를 짓는 분도 있습니다. 토양에 유기질 그름인 태비를 넣지 않고 농사를 짓다 보면 토양이 산성화 내지 황폐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태비를 많이 쓰게 되면 토양도 좋아지고 작물도 튼튼하게 자라서 병해충에도 강한 작물로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러가지 태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톱밥과 건강원에서 나오는 한약찌꺼기로 보약걸음 만드는 방법과 깻묵과 일반 태비를 혼합해서 특수태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낙엽과 일반 태비, 깻묵을 혼합해서 낙엽태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농작물, 부산물과 자풀, 낙엽 등으로 태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농작물,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고구마 능쿨, 감자 능쿨, 옥수수 떼, 참깨떼, 거기에다 밭에서 뽑아내는 자풀도 양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닐등과 함께 아무데나 버리게 되면 쓰레기가 되고 환경오염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잘 이용하면 땅도 기름지게 하고 작물도 좋아하는 걸음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양이 적으니까 가을이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낙엽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농장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가을에 공원 관리하는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양의 낙엽을 모아주어서 태비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로 만든 태비는 낙엽과 깻묵, 일반 태비 세 가지를 섞어서 태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태비 만드는 과정은 2021년 11월 말에 올린 땅과 작물이 좋아하는 낙엽태비 만들기란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태비는 지난해 김장채소 가꿀 때 사용하고 남은 것은 올 봄 밑거름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태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 동안 밭에서 나온 농작물 부산물과 남은 낙엽으로 새로운 나비를 태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섞여도 좋은 태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일반 태비와 또 액비를 혼합하면 더 좋은 걸음이 됩니다. 참고로 태비 자체는 비료처럼 작물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질소나 인산, 칼리오 같은 양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에 질소나 인산, 칼리오 같은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비를 땅에 넣게 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비는 딱딱한 토양에 넣게 되면 공기층이 만들어져서 통기성이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작물도 뿌리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땅은 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일반 태비나 액비 등에는 많은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함께 섞이면 더 좋은 걸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태비를 만들 주재료입니다. 농사 짓는 동안에 나오는 농작물, 부산물입니다. 고구마 줄기, 옥수수 때, 참깨 때, 밭에서 뽑아내는 자풀 등을 이곳에 쌓아놓았다가 지난 2월에 그름을 만들 거라고 작두를 잘랐습니다. 이것들을 밭 가해 아무렇게나 버리게 되면 쓰레기가 되어서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태비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좋은 걸음이 됩니다. 이것을 모을 때 비닐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것은 낙엽입니다. 2021년 가을에 이 아래 공원 관리하는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낙엽을 많이 모아주셔서 태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섞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비를 충분히 마친 다음 비닐을 씌워두었더니 잘 섞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일부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 섞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태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재료와 함께 섞이게 되면 더 좋은 걸음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물은 태비를 만들 재료에 중간에 넣게 될 액비입니다. 2년 전에 만들어서 지난해 사용하고 보충해서 만든 것입니다. 액비의 재료는 깻묵과 일반 태비 그리고 EM원액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원액에 물을 3배 정도 탔습니다. 이 액비를 태비와 함께 넣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이 주재료인 낙엽이나 농작물, 부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 좋은 태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열평식 분양하는 주말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태비를 만들었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농장으로 온 이후부터는 태비를 만들 공간이 있어서 여러가지 태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간이 된다면 저희처럼 이렇게 태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환경을 살리고 땅도 살릴 수가 있으며 그곳에서 자라는 농작물도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농약도 덜 쓰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작은 텃밭이라 공간이 없다면 밭과에 큰 고무통 등을 준비를 해놓고 농작물, 부산물이나 자풀 등을 말려서 일반 태비와 함께 넣고 이 물 등을 붓고 섞이면 좋은 태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낙엽과 농작물, 부산물로 태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